안녕하세요 여러분 명화당 천여고살입니다. 오늘 준비한 영상은 닭띠분들 양력 11월달 운세를 준비했습니다. 첫번째로 1993년생 개우생분들, 31살이죠. 11월달이 돼서 각각 개우생분들 중에도 환경이 틀리니까, 처해있는 환경이 틀리니까 마음의 상태가 다르겠지만 명화당 천여부살이 평균적으로 개우생분들의 운세를 봤을 때 지금 심란하고 또 뭔가 안정이 안되고 불안하고 초조하신 분들이 많을 거예요. 충, 파, 부딪히고 깨지고 나의 잘못이 아닌데도 불구하고 손해보는 입장 그리고 뭔가 잊고 있었던 일에 대해서 관제나 구설이 시비수가 이렇게 붙어 따라 들을 수가 있는 그런 운세가 있습니다. 그리고 양력으로 9월달에 그런 일을 겪고 넘어와서 아직도 멘붕 상태에 있을 수가 있다라는 얘기죠. 그래서 이제 또한 금전으로 손재를, 돈을 잃어버리거나 손해를 보실 운이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럴 때일수록 뭔가 그 분위기에 심취해 계시면 안 돼요. 정신줄을 똑바로 잡으셔야 되겠죠. 그래서 양력으로 11월달 개우생분들에게 명화당 천여부살이, 네,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내가 뭔가 지금 갈피를 못 잡고 내가 여태껏 잘 해왔나? 내가 뭘 이렇게 잘못해서 왜 나만 이렇게 당하고 있지? 이런 생각 하지 마시고요. 지금 그 안 좋은 생각을 하시게 되면 그 운이, 나쁜 운이 계속 본인 주위를 맴돌고 있을 수밖에 없어요. 그러하기에 이제 이 끈은 끊으시고 좋은 거, 내 평상시에 해야 하는 일, 주목해야 하는 일, 내 몰두해야 하는 일에만 신경을 쓰시길 권해드리겠습니다. 물론 어렵다는 거 알아요. 말로는 이제 이렇게 설명을 해드리지만 실상 그 상황을 겪고 계신 분들께서는 힘드실 거지만 그래도 명화당 천여부살이 이런 말씀을 드리는 건 왜냐? 여러분들이 누군가 이렇게 자신 있게 이렇게 하십시오라고 해주는 사람이 없어서 못하고 계실 수도 있으니까 이 영상에서 명화당 천여부살이 확실하게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계유생 분들 더 이상 흔들리지 마시고 요동치지 마시고 내가 본 자리에서 내 할 일의 중심을 잡으시고 자리를 잡다 보시면 원래대로 물 흐르듯 맑은 물처럼 잘 순수하게 그 자리를 찾아가실 수가 있습니다. 그 또한 지나가리라. 네, 그냥 바람이 불고 비가 오고 뭐 눈보라 거치거나 이건 일시적으로 일어나는 현상입니다. 그러하게 여러분의 계유생 분들이 겪어야 할 운이었으니까 더 큰 풍진이 없이 더 큰 풍파 없이 이것 또한 지나갈 거니까 너무 애탄지탄 안으시길 바라겠습니다. 또한 이제 11월 달에는 이렇게 내가 마음의 중심을 잡고 말뚝을 딱 박아야 되는 시기니까 뭔가 새로운 일을 벌이시기보다 내가 아무렇지 않았을 때의 그 온전한 자리로 돌아가는 걸 권해 드리는 거예요. 1981년생 신유생 43살 신유생 분들 왠지 콧노래가 나올 것 같고 어깨춤도 저절로 나올 것 같고 신바람이 납니다. 주위의 사람과 그리고 내가 좋아하는 이성을 만나거나 새로운 사람을 소개를 받거나 하면 그냥 그 사람들과 공존할 수 있는 그 시간조차도 나에겐 큰 선물이 될 거예요. 그래서 원래 기존에 알고 있던 사람보단 새로운 이성도 될 수도 있고 어떤 모임 뭐 그리고 직장에 관한 거 직장의 이동 변동도 여기다 이제 포함을 시킬게요. 내가 사회생활을 했던 분이 있을 거고 아니면 또 안 했던 분들은 취업 성불 네 취업에 관한 시 소식이 들릴 거고요. 그리고 기존에 직장을 가지고 있던 분들은 사회적으로 직급에 올라가거나 또 내가 좋아하는 뭐 부서로 옮겨가거나 좋아하는 사람들과 일을 할 수 있는 그런 자리가 마련이 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또한 아직까지 좋은 사람을 못 만나서 시집을 못 갔거나 장가를 못 갔거나 하는 분들은 양력으로 11월 달에는 분명히 좋은 인연자가 나타난다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외로움을 많이 타고 겉으로 보기엔 냉정함이 느껴지지만 오히려 신유생 분들 중에는 마음은 소녀 같고 소년 같고 애기 같고 순수한 영혼들이 많습니다. 근데 겉으로는 척하고 살아야 되는 분들 나는 강한 척 나는 냉정한 척 그렇게 사는 분들이 많거든요. 그래서 신유생 분들 내 사람이라고 생각을 하면 온전히 내 순수한 마음을 많이 보여줬으면 좋겠어요. 그러면 더 오래 유지되고 더 사랑받고 지키는 게 많아진다. 꼭 명심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왜냐면 이렇게 이제 정도 많으신 분들인데 오해의 소지가 있단 말이야. 그래서 본인의 좋은 마음 그리고 순수한 마음을 많이 표현해 줘라. 단 여기서 내 사람이다 생각했을 때 그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신유생 분들 이제 인연에 대한 신바람 그리고 직장에 관한 거 그리고 이제 사업 쪽으로나 문서에 관한 것도 뭔가 이제 정리정돈이 되고 사업에 확장이나 뭐 귀인이 발복이 되니까 계약성사 다 포함이 되겠죠. 그래서 신유생 분들은 걸음걸음이 뭔가 가벼워 무거웠다라고 하면 내 짐이 덜어지고 숨 쉬는 것도 편해지실 일이 있다. 이 소리가 나옵니다. 그래서 신유생 분들은 11월 달에 외로움도 채워지고 금전도 채워지고 곡관도 채워지고 그런 한 달이 되겠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1969년생 기우생 분들 55살 기우생 분들도 이제 양력으로 11월 달에 당도했을 때 오는 마음적으로 안정이 되고 뭔가 아 내가 자리를 많이 잡았다 이런 스스로 그런 생각을 하시게 될 거예요. 스스로가 생각했을 때 마음 자체가 안정이 된다는 건 유해진다는 거예요. 세상이 이뻐 보이고 가을 하늘에 구름이 이뻐 보이고 단풍이 이뻐 보이고 이렇다는 건 운 자체가 바뀌고 있다라는 게 스스로 대운이 들어올 때의 증조라고 보시면 되겠죠. 새 덩어리가 부딪혀서 시끄러운 요동 속에 한창 마음이 심란하고 힘들었던 시기가 있었습니다. 기우생 분들도 하지만 때가 되고 시가 됐기 때문에 이제는 내 밥그릇 내가 찾아 먹고 가만히 있어도 나를 찾아주는 사람이 있고 누가 와서 밥이라도 먹어서 같이 식사라도 하자 이렇게 챙겨주는 사람들이 생길 거란 얘기예요. 그러니까 이것 또한 밥 챙겨주고 먹는 거 챙겨주고 나 알아주고 하는 사람들이 나한테 사기 치러 오는 사람은 아니라는 거예요. 좋은 사람들과 좋은 세월 속에서 내가 하고자 하는 일이 막힘없이 앞으로 쭉쭉쭉 뻗어갈 수 있는 그런 운이 다가오고 있으니 기우생 분들께서도 이런 운을 받아들일 준비를 하셔야 됩니다. 좋은 운이라는 건 무턱대고 나에게 무작정 오지 않습니다. 분명히 징조가 있고 그리고 또한 그 운을 받아들일 준비를 하셔야만 여러분들께 네 그 운이 좋은 선물을 안겨줄 거니까 운을 받을 준비를 확실히 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좋은 운에는 금전, 귀인, 그리고 건강도 포함이 되죠. 기우생 분들 중에 지금 건강적으로 안 좋았던 분들은 약력으로 11월달이 되면서 몸수로 또 양의 기운이 솟구치기 때문에 이럴 때 약을 먹어도 치료법이 확실히 뭔가 건강해지는 것 같다. 그리고 우울증이나 정신적으로 불안증이 있으신 분들도 11월달에는 본인 스스로가 분명히 느끼실 일이 있습니다. 마음적으로 안정이 많이 되실 거예요. 이럴 땐 내가 그냥 가만히 계시기보다 좋은 것 보고 좋은 공기를 마셔보거나 환경적인 요소의 변화를 가져보시는 걸 추천을 해드리겠습니다. 가만히 앉아 있기보다 활동을 하시고 영향력을 넓혀 가십시오. 그래야 좋은 사람도 만나고 좋은 그림도 보고 좋은 하늘도 볼 수가 있습니다. 꼭 실천하시길 바라겠습니다. 내가 지금 돈이 없어서 내가 지금 처해있는 상황이 어려워서 그럴 때일수록 지금 움직이셔야 됩니다. 아시겠죠? 1957년생, 정유생이시죠. 나이로는 67. 이분들도 67이시니까 개명년에 성주운을 받으신 분들이 많으실 거예요. 단, 성주운은 받으셨다 하더라도 개명년의 묘와 정유생의 유가 합쳐지면 묘유춘이 들었기 때문에 남달리 명화당 처녀보살 정유생분들을 무척이나 걱정이 됐었습니다. 네. 그래서 무탈하게 양력 11월달까지 이렇게 돌아 들어왔을 때 양력 11월달 정유생분들 아직 안심하실 때는 아니다 라는 거 꼭 기억을 해 두시면 좋을 것 같아요. 왜냐? 부러지거나 넘어지거나 다치거나 하는 운이 아직도 있습니다. 그래서 11월달 남한테 절 받은 음식 드시지 않기 집에 인테리어 하는 거 도배, 장판, 싱크대 등 다는 거 하지 않기 보통 인테리어라는 단어에 선생님 인테리어 안 했어요? 고친 거 없어요? 아니 등을 다르셨나 봐요? 눈이 너무 아파요? 이렇게 하면 그제서야 등 교체했어요. 집에 못 하나 박는 거, 인테리어에는 등 바꾸는 것도 다 포함이 됩니다. 예를 들어 문고리 교체하는 것도 방향이 안 좋은 방향이면 탈이 날 수 있다라는 거 꼭 기억을 해 주셔야 돼요. 그래서 양력으로 11월달에는 정유생분들에게 상가집이나 결혼식집 그리고 절 받은 음식을 드시면 몸으로 탈이 날 수가 있고 건강으로 안 좋은 수가 분명히 있고 사고 수도 발생을 할 수가 있다. 그리고 집에 고칠 일이 있다라고 하면 무작정 저지르지 마시고 꼭 무속인 선생님들과 의논공론을 하시길 권해 드리겠습니다. 안 좋은 일은 피해 가시고 당하고 나서 물론 처리하실 수도 있겠지만 미리미리 예방을 하시는 게 더 현명한 방법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정유생분들 문서에 관한 부분 이동, 변동 하실 때도 어느 방향으로 가시면 안 좋다. 이거는 정유생분들에게 모든 방향이 어디가 안 좋다고 나와 있지만 그 부분보다 몇월 달에 태어나시고 어디에 지금 살고 있는지 이런 거 다 따져야 되니까 그건 개인적으로 상담을 받아보시는 걸 추천을 드릴게요. 그래서 문서 매매 내 문서가 나가고 새 문서가 들어오는 건 그런 운은 확연히 뚜렷하게 들어와 있지만 내가 이동, 변동을 하실 때 그 방향도 잘 보고 옮기셔야 된다. 이것도 잘 알고 계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또한 인간으로 인한 구설의 시비수가 들어옵니다. 충, 부딪히는 운이에요. 그래서 여기는 가족 간에 그리고 뭐 진짜 친한 지인 다 포함이 되니까 사소한 거에도 서운할 수가 있고 예민해질 수가 있으니 이건 미리 알고 계시면 내 운세가 이러하니 참아야지 이렇게 하고 피해 가실 수가 있어요. 그래서 정유생 분들은 양력으로 11월달 내가 아는 길도 물어보고 돌다리도 두들겨 보고 가고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이 마음의 준비를 미리 하고 계시면 또 무탈하게 넘어가실 수가 있습니다. 명화당 천연고살이 매달 이렇게 몇월달 몇월달 운세를 준비할 때 띠별 운세를 준비할 때 여러분들이 나쁜 일이 없었으면 좋겠고 좋은 일은 찾아서라도 챙겨드려야 되잖아요. 그런 마음으로 준비하는 거니까 오늘 이 영상도 기쁜 마음으로 네 봐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닭지 분들 양력 10 1월달 간에 진중으로 무탈하시길 명화당 천연고살이 기원하겠고 또 이 영상 보시는 시청자분들에게도 좋은 기운을 골고루 다 나눠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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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맙습니다.